안녕하세요. 강타입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?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새 그게 올 바람이 불다 OST 작업과 새해 봄 작업과 보이스 코리아 시즌2 하느냐고 바쁘게 나라를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벌써 이제 구정연위로 생애가 발랐는데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. 올 한해도 건강한,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강타였습니다.